뭐야, 벌써 다 왔네. 무게. 동네 한 바퀴 더? 아이, 오빠 내일부터 출근이잖아. 얼른 가, 늦었어. 나도 일찍 씻고 자야지. 내일 또 열심히 칼국수 팔지. 그래, 알았어. 우리 병아리 오늘도 수고했어요. 죽자. 오빠두. 삐약삐약. 응?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삐약삐약 바로 나오네? 나 완전 오빠한테 얼만나 봐. 이제 막 자동으로 나온다? 아이, 그런데 내일부터 내가 없어서 칼국수 반죽이랑 어떡하냐. 진짜 걱정돼 죽겠네. 진짜 오빠가 칼국수 반죽 걱정을 왜 해. 여기는 우리가 다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어? 얼른 들어가. 그럼 너 혼자 들어가. 아, 여기 우리 집이잖아. 오빠 들어가는 거 봐야 내가 안심이 되지. 그래, 알았어. 간다. 잘 가. 잘 자. 마주 잘 자. 마주 잘 자. 나랑 얘기 좀 해. 전 할 얘기 없어요. 박돌아. 그래, 알겠어. 얘기 안 해도 좋아. 그럼 나랑 밥 한 끼 같이 먹자. 아니요. 싫어요.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. 그럼 마지막으로. 내 손 한 번만 잡아주라. 미쳤어요? 이제 그만 좀 해요, 제발 좀. 야!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잖아. 어? 마지막으로 내 손 한 번만 잡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그럼 밥이라도 먹어. 밥 한 끼만 먹자고. 이거 놔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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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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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예요?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차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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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지르지 마! 나... 너 어떻게 할 마음 없어. 그냥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랑 차 한잔 마시면서 그동안 못다 한 말도 하고 밥 한 끼만 먹고 싶어서 그래. 당신 미쳤어. 미쳤어! 어? 그래, 나 미쳤어. 어? 그러니까 내가 내 손 한 번만 잡아달라고 했을 때 그때 잡아줬어야지! 야, 내 손은 드럽냐? 고삐승 손은 맨날 잡아주면서 내 손은 왜 안 잡아줘! 고삐승 이랑은 맨날 밥 먹고 웃어주면서 나한테는 왜 안 해줘! 내가 백 번 해달라고 했어. 한 번!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달라고 하잖아! 싫어! 싫어! 싫다 말이야! 왜... 그렇게 싫어? 그래! 잘 듣네! 마지막으로 저승길 가는 길 나 혼자 심심할 뻔했는데 그럼 같이 가자! 저승길!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승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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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아빠라. 으아악! 확 돌아와. 확 돌아와. 돌아야. 돌아와. 확 돌아와. 푸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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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라. 푸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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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인은 장꾸러기 우리 병아리 잘자 좋은 꿈 꿔 여보, 저기 차 아니야? 뭐야? 저기야, 저거. 저기 사고 났나 봐. 조심해. 여보, 여보, 여보 저거. 사람이 죽었어. 가지 마. 가만히 있어봐. 가지 말라니까. 이거 어떡해. 조심해. 괜찮으세요? 정신 좀 차려봐요. 살았다. 살았어. 살았어. 119 신고해, 여보. 괜찮으세요? 잠깐만. 빨리. 알았어. 괜찮으세요? 아이고, 아이고. 어디, 어디, 어디. 좋아, 좋아. 아이고, 냅둬. 내가 할게, 내가. 나와도, 나와도. 지영이는 아직 안 일어난 겨? 어제 감독님하고 데이트 한다고 하더니만. 안 들어왔어. 너희들 지영이가 들어와도 모른 척이야. 우리 지영이 부끄러우니까. 아니, 뭐야. 그게 정말이요? 정말이지, 그럼. 아무래도 어제 두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 같아. 만리장성이라니, 정말. 아니, 지영이 어머니 걱정할까 봐 전화 냈을 텐데 이상하네. 확인. 안 봤는데? 그려? 아휴, 내버려. 금동이 넌 어째 이렇게 눈치가 없냐. 두 사람 방해하지 마라. 내 전화 잠깐만. 예, 여보세요? 박도라 씨, 보호자 되십니까? 예, 맞는데 어디시죠? 뭐라구요?